아 개문자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월 구독 고마워요 개문자님 조인트라고요? 내려서 쏴보라고? 왜 내려서 한번 쏴볼까? 내려서도 한번 쏴보고 타서도 한번 쏴보고 아 타서는 못쓰고 한번 쏴보자 소포 라누스 강타결과 한정돼 강이 한가에 상재합니다 톨톨톨이 이게 아닌가봐 맞춰도 별 반응이 없어요 어딜 때려야되지? 저 등이 있는 저 빨간 촉두 부분을 때려야되는건가? 드리받아보자 뭐야 이거? 외계인이다 외계인 잡으면 뭔가 오오 뭐야 다른 부분이 활성화됐어 외계인을 죽이니까 빨간다리가 활성화돼 그러면은 이렇게 오오 조인트 깔 때마다 한 마리씩 죽이면 되겠네 조인트 까고 이제 나오면은 한 마리 잡아주고 산소! 산소 산소 이게 보스를 공략한다기보다는 딱히 이제 다리 하나 부술때마다 웨이브가 오는 그런 단순한 방식이구나 차로 밀면 된다고? 아 그렇네? 왜 내가 총을 쓰고 앉아있지? 야 머리 좋네 그러게 차로 받으면 되지 오오야 나 밀려난다 들이받으면 몹들이 나오고 그 몹들을 죽이면 되는거야 외계인을 차로 이렇게 차로 치면 가만히 있어 차로 치야되니까 가만히 있어 차로 치야되니까 가만히 있어 아 이렇게 차가 회전이 느려 아 좋아 해치웠네 2개 남았다 3개 남았죠 3개 후진으로 잡는게 더 빠를거같아 후진으로 잡는게 더 빠를거같아 운로버로 점프하여 노출된 여제의 구멍으로 들어가세요 자 이제 여기 아 그리고 점프해서 들어가면 되는거구나 노출된 여제의 구멍으로 들어가라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한데 노출된 여제의 구멍으로 들어가라그러니까 되게 되게 뭔가 노출된 여제의 구멍으로 들어가라 노출된 여제의 구멍으로 들어가라그러니까 아 뭐 아 뭐해 바보야 빨리 가서 구멍에 들어가야지 아 나 어디가 앞인지 지금 궁금해 안갔어요 제대로 할게 이제 다시 뭐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네 이거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된다고 이거 제한시간까지 있어 이거 너무너무 느긋하게 하면 안좋아 저 외계인들을 차로 쉬어서 아 좋아 얘 익숙해졌다 이제 이제 외계인 나오겠지? 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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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진으로 잡자 후진으로 아아 자 이제 이제 저구멍으로 들어가면 돼 저구멍이야 정확하게 점프하면 돼 설마 수직동기 안키면 안되는건 아니겠지? 오우 좋아 들어갔다 외계인 낙태수술시간이라고? 맛승이 좋지? 나쁘지? 나의 신과는 아 이 조그만놈들 되게 많아 지금 효과적으로 이걸 죽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좀 건들지마 좀 아 오지마 위에 불화를 깨부시라고요? 오케이 아 그래 저거 알을 뿌셔야 알을 뿌셔야 되는게 맞는것 같다 닥도랄까 그냥? 닥도랄지 말자 일단 저 불화를 뿌시는건 맞는것 같다 아 저 오른쪽에 뭔가 보이네? 저걸 터트리는건가? 로켓으로 저거 맞춰볼까? 오우 좋아 오우 좋아좋좋아 따곤된다 아 저기약점이었구나 새끼들 딱걸림 오우 오우 오 뭐야 해치웠나? 아 여기 타고 도망가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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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아까했던 그거를 그거를 똑같이 또 해야되는건 아니겠지? 오우 지나치게 갇혀있는데 아 그런식으로 또 때리면 되는거에요 아 일로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어디가 쩔아 쩔아 오 introduction 아니야 허우 아 стала MG 아 teu 결국 über 다음 페이지에 나 여기서 나오면 이제 잡으면 되는거야 아 이 아 뒤집힌다 일어나 아이씨 가비집게임 아니야 아이씨 미친놈 좋아 3마리 3마리다 이제 거의 끝났겠지 다리 안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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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가고 야 됐다 다 현아나는건가 아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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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으로 들어가게 제가 구멍으로 들어가는거 잘합니다 잘겠어요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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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라곤이 안되잖아 아 이 총이 아닌가? 아 걔 안맞네 아 내가 못 맞추는건가? 피하는거 같은데? 피하는거 같지 않나? 쟤네 라곤이 안돼 오 됐다 됐다 오! 아! 아니 왜! 아! 아니! 왜 한마디! 다음에는 이런 쫄보 게임 말고 찍고 태우고 파괴하는 아 안돼! 야 왜 여기 붙었네 야! 아! 아 왜 여기 붙었네! 이 병신게임! 아 아니야 병신게임 아니에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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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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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부터 쩍주이잖아. 침대 쩍주이잖아. 침대 쩍주이잖아. 침대 쩍주이잖아. 이거 아주. 으악. 좋아. 아주 좋아. 좋아. 한 번 더. 뭐라고 좋아하나. 아기만 더. 아기만 더. 됐다 또 가서 아무래도 저거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 날아다니는 저 불알 거대 구안 다 터뜨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안 잡으면 매우 아프기 때문에 거대 구안을 다 잡아야 됩니다 무한 리젠 되지는 않겠지? 무한 리젠은 아닐 거야 아씨 개아파 아 개아파 몇방 맞았는데 빈사야 이게? 이런 옉병할 이 터네컬을 얹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 맞아야 돼 그만 맞아야 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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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갓달라의 가치님 갓달라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뽀뽀 한 번 할까? 어 그래 뽀뽀 한 번 하자 으응 아이 제대로 제대로 입을 닫혀야지 기입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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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하 아니 언제 뒤져 언제 좀 뒤져 좀 제발 아직도 안 죽은거야? 뭐야 이거 동영상이야 동영상 3D가 아니라 동영상이야 이제는 느는 건 아저씨의 모금뿐이야 블러드 트레일 룰루루랄랄라니 감사합니다 베론 듀오 안녕하세요 저희의 Drag Race 아라애모 이번에 한게 디엣입니다 아주 재밌는 게임